ㄷㄷ ㄷㄷ 어제 모두 준비해서 했는데 어제 한 방송보다 오늘은 한 스카이님 방송 더 재밌는 거 같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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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 모두를 아 새로 안 깔았는데 어째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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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들고 방패가 좀 튼튼하면서 전투도 되는 그런 앤가 필요한데 역시 인력란이야 82 정도면 지금 풍부하죠 어 많아 아 웬일이야? 디딤 좀 먹자 얘들아 뭐 아니 술탄 아니 뭐야 이게 솔직히 술탄이 지금 우리한테 덤빌만한 위치가 아니잖아 레인드 이상 하나만 맞물려 있는데 왜 덤비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래 어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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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고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봐 그래 아예 앤한테 넘겨주고 이거를 술탄한테 술탄이 포기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때리면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아 한 시간 황혼 아 황혼이면은 어둡지 않죠 적당히 적당히 또 뺏고 뺏기는 것만 하다 끝날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성을 다 내어주고 차라리 안전하게 근접 도시락만 전쟁을 하면은 어찌할까 싶은데 이게 나라가 좀 밀려 있어도 어느 정도 기본이 있으면은 복구해요 쉽게 근데 너무 지금 근본도 없이 도시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서 우리 왕도가 할 수가 없네 아 아 그만 쏘세요 아 진짜 매너가 없어 어디 여기서 쟤네 되는지 저기서 되는지 거기게 문젠데 50명이라서 쟤네 안달라나? 다크나이츠도 있고 진짜 레벨업 하면서 쏘드 마스터가 문젠데 얘가 빨리 그 쏘마가 되면은 진짜 확 풀리는데 이게 되지가 않으니까 돼지 같은 것들 돼지가 안 돼지 음식도 안가지고 왔네 음식도 안가지고 왔네 캐벌리 8명 중기병 기사 하우스칼 챔피언 하우스칼 쏘마 11명 아참 이거 쏘마 말고 하우스칼을 좀 위로 올려서 아마를 얘도 올리고 보병계열을 좀 올리겠습니다 쏘마를 지키기 위해서 하우스칼 올려 얘도 세니까 생존력은 많이 낮지만 린다이어 성 193? 왜? 아 약할때 쳐야된다 193인데 뻥카네요 다 올라가고 올라간지 얼마 안되서 책임기 완료 기다려 좋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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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간다 보호맨 정도로는 쏘마한테 딜이 안박히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갑니다 알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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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쏴요 어우 잘 쏴 알리샤 켈렌보르 잘 쏴요 이 정도는 쏴줘야지 그래 12000원짜리 동료인데 공방 하나 정도 동료인데 형 나와줘야지 들이 들이? 올라갑니다 소마를 필드전을 해야지 내 오 소마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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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명있다 두명 비켜봐 야 이러면 안되 내가 소마 때려야된다고 얘네가 소마가 입고 때리면은 가차 없다고 빨리빨리 비켜봐 소마 잡아야되 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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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런게 어딨어 이런게 아 야 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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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소마야, 소마 잡아야 돼! 투루지닉은 또 뭐야? 잠깐, 소마, 소마 아, 이거 위험해, 이거 위험해 소마 때문에 위험해, 소마 때문에 위험해 아... 씨... 소마가 있네, 이거! 아, 두 명 있는데 저 두 명 때문에 지금 밀렸거든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소마 두 마리한테 다 내어주면 어떡해?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진정해, 진정해 하... 25명? 이리 와봐 조용히 따라와, 조용히 우리 조용한 데로 갈까? 이리 와, 조용한 데로 갈까? 야, 이리 와봐, 조용한 데로 가자, 우리 조용한 데로 가자, 아, 77명? 어, 이리 와 밝기 전에, 그래! 보야르, 티리다? 보야르, 티리단 또 뭐하는 놈이야? 보이지도 않는데, 뭐 어쩌라고 너, 맵 이상해, 이거! 너가 보여 드냐? 어디서 나왔어, 쟨? 도시를 공략해야 되나? 아, 되게 많아 또 많아, 또 많아, 또 많아! 아, 우리... 스와디아는 대체 뭐하는 걸까? 내가, 내가... 도시 세워도 이것보다 병사 많겠다, 이씨! 아,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야, 너 혹시 비빌 수 있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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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야 무리야! 무리하면 안 돼, 350 있어, 350 있어! 350, 하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위에를 좀 쳐서 쟤를 몰아놓고 우리... 스와디아니 해주길 빌죠 기도 메타 하죠 200명 잠깐만! 소마 하나? 어, 얘네 지금 병사가 좀 많이 센데 소마가 있으면은 몰라요? 7시간, 어, 이거 소마... 안 죽고 하나 얻으면 이득이죠? 12명인데? 간다 어, 입구 넓어! 내가 치면 돼 일단 적소만 없어요 하아... 아... 아... 그만해! 아... 그만해! 아야... 아 참... 아... 참... 되게 잔잔하게 잘 밀어낸다 정의병인 것 치고는 좋아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밑에 나오겠죠 여기 막혀있으니까 이렇게 좁은 거리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B 어우 반응한 건 좋았어 전투력은 안 좋았지 그래 그래 이렇게 하면 내가 갈 필요도 없죠 여기서 어그로만 끌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어그로만 끌면 돼요 명사수가 좀 거슬린다 명사수가 어딨는데 이렇게 우리 애들을 때리는 거야? 내려가야겠다 아 저기 있네 적은 저기 있다 가야되는데 저기 4명이거든요? 4명이면은 내가 아닌가? 아뇨아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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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들 쏜다 밑에 있는 애들을 잡아야죠 이러면 이렇게 와서 삥 돌아요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야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 12피해 너무했잖아 쏘드마스터 아 다크나이츠 기사단장이랑 역시 쏘드마스터 얘네가 압력이 다르다 기군 병사랑은 차원이 다르다 에 단장 마스터 달라요 단장 마스터 좋아 담마 좋아 11명 좋아 하나도 안 죽으면 돼 소마 하나도 안 죽으면은 무조건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이에요 좋았으 이제 위에를 어떻게 치느냐 한데 잠깐만 잠깐만 4명 있거든 어우 좋아좋아좋아 누구야 누구야 아아아아 좋아요 아발레스티어 명선수보다 숙련도가 높죠 쟤네들 쏘기 시작하면은 자극도가 높기 때문에 두 명 남았는데 하나가 아 일로 갈 수 있구나 아 절로 갈걸 소마 올라갔으니까 끝났네 뚜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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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마스터 야아 해적 해적 해적은 쪼금 필요 없는데 머스크 팔라딘이랑 프리스트 무조건 가져가야죠 뚜두둔 누구 데려가냐 이거 애매하다 명선수보다 가자 가자 노릇진행이랑 어우 내가 낀게 더 좋다 이렇게 잠수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흐흐흐흐흐흐흐흐 미료채금 미료채금 여기도 징집해야겠다 돈이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4명 음식이 좀 없는데 여기가 되게 생선이 싸죠 아 이렇게 생선 싸면은 나도 맨날 생선 먹을텐데 좀 저렴할까 갑니다 내 방어력이 지금 부족한데 블루가 일단 있고 리바채금을 먹어서 어떻게 잠깐만 두 명 200이면 내가 먹거든요 260인데 후... 그래 할 수 있어 알지? 260이면 해요 네 260이면 할 수 있어요 비벼먹을만합니다 된장 발라 뚝딱이지 어디... 약간 좀 많은데 약간 좀 많은데 이리 와봐 여기서 소소에 부딪혀줄지 아니면 소소를 없애고 그냥 지나가면은 이득이거든요 물량만큼은 얘네한테 묶이면은 져요 렌즈 차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우 괜찮게 부딪혔어 쟤네가 가속을 안 붙였네 이러면은 소소를 돌리는 의미가 없는데 역시 AI야 캐버리 중기병 차징으로 죽은거면은 쟤네가 죽는게 낫죠 소드마스보다 봉성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소마는 어우 잘싸운다 얍 오우 더워 어? 캐버리 소드마스 있어? 아 익히는 이게 쿤한 설명이야 260이면은 소드마스하고 소드마스를 아아 잘했어요 디나잉 가서 싸우죠 소마 다 잡은거 같으니까 그쵸? 아 소마의 존재를 잊고 있었네 소마가 내꺼인줄 알았어 우리 소마가 훨씬 세다 역시 말로 누르고 소마가 마무리하는게 최고야 아야 아야 말로 그렇게 막는게 어딨어요 아 또 수면재야 어휴 아 뭐다 오늘 마트 가야겠다 먹을게 없다 집에 생각을 해야돼 머리를 계속 써서 졸음을 피해야돼 아 앗에서 뭐하지? 으읍 으으으으읍 주스 다 마셨고 주스 남았나? 네에에에 컵라면도 많고 집에 라면도 많고 살게 없네 여기 라면만 있으면 되지 21세기에 딴거 필요하나? 라면 먹고 살면 되지 종류는 한두개도 아니구 이거 소마 없죠 없으면 그냥 이겼죠 예 있는 부대와 없는 부대가 압두주의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소마 없었을 때는 얼마나 고통받았었는지 소마 한두마리가 전쟁에 소마 한두명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니까 얼마나 고통받았었는지 지금은 다르지 아직도 못잡았나? 아이고 난 포로일 뿐이다 포로 둘 포로 잡는 확률이 되게 높네 됐다 완벽하다 미끼 물고 잡아먹었죠 많이 먹었어요 맛있군요 됐스! 2700원 7만원 가까이 됐죠? 근데 우리 술탄이랑 그 백이어랑 둘 다 구역 들어오면 못 버티지 않을까? 불안하다 밑에 좀 볼까? 어머 시밤 아냐아냐 여기죠 레인디랑 세누죽을 다 남았어요 아직 데키오스 뺏겼네 내주고 그냥 여기만 막죠 우리 프라벤만 지키면 되지 프라벤 혹시 안됐지? 그쵸 프라벤만 지키면 되죠 뭐 네코가 석자인데 뭘 뭘 뭘 쳐 무치기는 리부채어 간다 아로레샤 이거 지능 찍는게 낫겠죠? 교관 찍어야 되니까 교관 찍구요 교관은 풀로 찍죠 네 이렇게 기사 캐버리 중기병 스나이퍼 단장 팔라딘 기사 오케이 수락합니다 3300원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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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명 누구야 쏘 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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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놓으라고 쏘마 쏘마 둘인데 나와봐 나오면 그냥 뒤지는 거야 나와봐 나오는 순간 그냥 확 맞아 알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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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고 나왔냐 설마? 이거다 이거 먹으면은 먹을 수 있을까? 쏘마가 지금 없어요 일단은 이거 먹으면 여기 쏘마가 몇 명 들어있어 안보여 두명 안먹어 어 안먹어 아 두명일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 안먹어 3400원 어우 돈 많이 주네 돈을 능력시로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우 야 뭐야 웬일이야? 소마 몇 명이야 200명? 200명 중에 소마 몇 명이야 한명도 없습니다 어 근데 영주 있네 구해주자 뭐 사다린데 까짓거 뭐 함 구해주지 뭐 뭐 너 지금 1대1로 덤비는 거야? 피해야지 포로도 없는 애랑 왜 싸웁니까 포로도 없는 찐따랑 어 야 쏘마 저래 아 이거 금방 뺏었고 노르드한테서 그래서 이런거구나 가자 야 할게 없어 나라가 너무 약해서 할게 없어 다 뺏겼어 아 이제 프라멜 막아야된다 이제 이제 막아야되요 이제 안막으면은 나라 없어져요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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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맘대로 해 쉐인 내가 있다는게 유일한 방어막인데 쉐인 가야 설마 뭐 이 상태에서 또 프라멜을 치고 그러진 않겠지 수노소식 중기병 그리고 선술집에서 노예상인 바이수터 보리안 몸값 거래인 130번 아 똑같네 약하 형태가 평준화되어있네 알아서 아 뭐하는거야 얘네들은 대체 아 왜 왜 있는거야 쟤네는 쟤네가 있다고해서 도움이 되는것도 아닌데 책상엔 없나 책을 좀 읽어야겠어